정신이 뭐쩍 났습니까? 몇 번 연습을 하는데 기본적인 가장 기본 골격만 공부하시고 문제 풀면서 적응하면 됩니다. 그 다음 최근 278페이지 펴 보시면 지적공부의 보존 및 빛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부분은 간단간단하게 체크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놓은 게 여러분들 40페이지 하단에 나왔어요. 거기 보면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책을 보면서 체크하고 우리 강의 노트에는 몇 가지만 채워넣겠습니다. 지적공부 보존관리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적공부라는 것은 가시적 지적공부를 말합니다. 아까 가시적 지적공부란 종이에 쓴 거 눈에 보이는 걸 말한다 했지? 그래서 1번 보시면 지적공부는 누가 어디에 보관하는가를 잘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지적소관청 밑줄 치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다가 서구를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보고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적공부는 다음 경부 이후에는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즉 지적공부를 임의대로 원본을 반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는 있다는 거죠. 그 예외가 뭐예요? 첫째가 천재지변. 만약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나서 지적공부에서 소관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소구에 화재가 나서 지적공부가 불에 타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가지고 나가야지 그런 때는. 반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천재지변 있을 때. 평상시라면 언제냐? 관할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돼. 즉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시에는 승인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천재지변의 경우 승인서를 첨부해서 반출한다면 틀려. 무조건 반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기 보면 전산화된 즉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했다. 이건 전산처리된 지적공, 불가시적 지적공을 말합니다. 이거는 관할 시, 도지사, 시, 장, 군, 수, 구청장이 보존하고 있다. 관할 시, 도지사, 시, 장, 군, 수, 구청장이 보존하고 있다. 그 다음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장관은 이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를 복제해. 복제해. 즉 2번, 3번 하나 묶어놓으면 돼. 이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이 전산지적공부는 시, 도지사, 시, 장, 군, 수, 구청장이 연구히 보존하는데 장관은 이걸 복제해서 관리를 해야 돼. 복제에 관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279페이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라는 것을 설치 운영하게 했는데 이것은 세금을 보관하거나 부동산 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를 해라. 누가 하느냐? 밑줄 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항상 권한자가 누군가를 잘 봐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인지 밑에 있는 시, 도지사인지 그 밑에 있는 지역소관청 즉 시, 장, 군, 수, 구청장인데 이 라인을 잘 보셔야 돼. 소관청인지 여기서 이 시, 도지사 할 때 이건 특별시 광역시 그런 걸 말하면 광역단체 시, 도지사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소관청은 그 밑에 있는 시, 장, 군, 수, 구청장 그래서 이렇게 어디 권한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국토 장관 권한, 시, 도지사, 소관청 어딘가를 잘 보여야 돼. 이걸 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장관이고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밑줄 씁니다. 네 가지 주가 홍보 거기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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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가족관계 그 다음에 공시지가 그 다음 부동산 등기 이 네 가지 수록하는 자료 체크가 두세요. 주민등록 가족관계 부동산 등기 공시지가 전산자료 이런 것들을 수록한다. 그 다음 밑에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교부에 대해서는 지적공개주의에 따라 열람하는데 첫째 이 당의 소관청에 열람이나 발급 신청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바로 가시적지적공부였다. 가시적지적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다 신청한다고 당의 소관청이라는 말을 들어요. 당의 그런데 밑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제약된 거예요. 이건 전산화된 지적공부예요. 전산화된 지적공부는 당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 다 된다. 특정한 거 특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산화됐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장한테도 가능하고 또 앞에 해당이나 당해라는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런데 전산화가 안 된 가시적지적공부는 당의 소관청 해당 소관청이 신청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열람 등본 수수료는 볼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거니와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서 즉 쓸 땐 다 무료예요. 민원24에 들어가서 사용할 땐 다 무료로 됩니다. 물론 인터넷을 하지만 등기소의 관계에서 등기부만은 돈을 내야 돼요. 등기부를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할 때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머지 민원서를 다 무료입니다.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는 다 무료로 발급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수료나 이런 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지적전산자료 이용 절차 이건 좀 개정된 내용이에요. 작년까지는 지적전산자료 이용을 하면 이 단계를 통해서 심사와 승인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부터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승인 절차를 없었어. 그냥 심사 받고 자 여기 거기 보면 지적전산자료 이용하는 단계가 지적전산자료 이 전산자료 이용 이건 왜 이런 게 나왔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적전산자료라는 것은 토지관련된 전산처대인 이 자료를 이용할 때 이 전산자료의 특징이 뭐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쉽게 인터넷을 통해 접근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다만 단점은 뭐냐 단점은 자 여기서 접근성이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것은 헌법상 요즘 헌법개정 한참 많이 나오는데 헌법상 어떤 국민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냐면 국민의 알 권리 기본권 중에서 이 알 권리 차원에서 접근성은 최대한 넓혀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많이 공개해주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건 좋은데 또 헌법상 권리 중에 개인의 사생활보호권도 있어요. 프라이버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생활보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헌법상 권리야. 중요한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이 접근성을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은 규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통제 내지 규제를 해야 돼. 규제 통제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 지적 토지 등록에 관련된 지적 관련 전산자를 누구나 이용 아무 때나 다 이용한다. 그러면 사채업자들이 개인 채무 추궁하기 위해서 이거 전부 다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건 허용되지만 어떤 이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일정한 규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제를 좀 더 완화시켜서 이제 심사절차를 1단계가 종전에 1단계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거쳐라. 그리고 2단계에 이걸 없앴어. 여기 승인 단계에 있었는데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그냥 심사절차를 통해서 곧바로 신청만 해라. 승인 절차 이거 없애버리고 신청만 해라. 이렇게 승인 절차를 삭제한 거예요. 작년 10월 달에. 그래서 첫째 심사절차를 거치는데 관계중앙행정기관자 관계중앙행정기관자 예를 들어서 경북속도로를 다시 한번 건설하고 싶다. 그러면 예정지 고속도로가 계획된 예정지 모든 토지 관련 정보를 다 찾아봐야 돼. 그러려면 관계중앙행정 즉 도로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돼서 중앙행정기관 누구냐 국토교통장관 심사를 거쳐야 돼. 알았어요? 그리고 종전엔 승인을 받을 때 자료 범위별로 승인 절차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고 그냥 곧바로 신청만 하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때 신청할 때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 범위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전국 단위 자료냐 아니면 시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한다면 전국 단위 자료죠.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각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여기 전체 다 이게 다 필요해. 신청 다 할 수 있다면 어디나 이게 다 됩니다. 그런데 시도 단위 자료는 이렇게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신청하면 된다는 것이고 시군구 단위 자료는 그냥 지적소관청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이 서구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해당 지역 지적 전산자를 이용하고자 왔다. 그럼 이건 어디냐 시군구 단위니까 여기 서구청 여기 소관청이 서구청장한테 신청하면 돼요. 알았어요? 이렇게 신청권자 범위별로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승인 단계는 없어졌어. 그래서 그냥 심사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신청만 하면 되더라. 이런 얘기 이게 바뀐 내용이고 또 이게 이렇게 접근성을 좀 더 용이하게 해서 이렇게 이걸 없애버렸고 또 개인이 사생활 침해가 없는 경우 이 사생활 침해가 없으면 심사 절차 거칠 필요가 없어요. 사생활 침해 없는 게 어떤 거야? 자기가 자기 땅 정보를 확인한다. 또 상속인이 피상속인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로 이용하겠다. 또 개인정보와 무관한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만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 지적전산자료 이용 절차에서 보면 279페이지 하단부터 나온 건데 먼저 신청 범위만 28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 신청할 때 전국단인 장관 시도자 소관청 시도단인 시도지사 소관청 시군구단인 지역소관청이 신청을 해라. 그런데 2번 또 2번에 보면 이때 두 번째 줄에 미리 미리 1차적으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미리 거쳐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데 3번에 보면 또 심사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뭐냐 개인적 사생활 침해가 없는 것 자기 토지에 대한 전산자료 신청했을 때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토지에 대해서 전산자료 신청할 때 이건 돌아가신 분은 사망 즉시 상속되는 거예요. 자기 토지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3번처럼 개인정보를 제외한 전산자료 신청할 때 개인정보가 안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안을 안 해놓으면 누구나 이용한다 그럼 땅맞이 가는 사람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 가면 누가 또 밤에 주차장에 걸어가다가 트렁크에 실려서 어디 땅속에 파묻힐 수도 있어요. 범죄자들이 악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골차푸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 이게 전산자료 이용 절차 헌법상 두 가지 기본권이 상충 충돌하는구나.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권이 충돌하기 때문에 제안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규정이 나온 것이다.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알고 그 다음 지적공부 복구 복구에 대해서만 먼저 복구 복구와 관련된 책 순서대로 먼저 체크해 봅니다. 280페이지 하단에 복구라는 말은 수혜 복구를 생각해보세요. 복구는 지적공부가 아예 없어진 거야. 어떻게 없어졌냐. 화재가 나서 타버렸다든가 멸실 파손 등등으로 지적공부가 없어졌다면 다시 만들어 놔야 돼.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걸 복구 없어져서 다시 만드는 걸 복구 그러면 지적공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드는 걸 복구라고 하는데 복구는 누가 하는가 책 280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복구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때 이때 지체 없이 이걸 다시 복구 막 만들어 놓는 걸 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구는 지적공부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이때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이건 가시적인 걸 기점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이 복구하되 어떻게 복구하느냐 여긴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 지체 없이 이때 복구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표시에 관한 자료는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일단 토지표시에 관한 자료일지라도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거에 돼. 국가기관이 아닌 곳은 자료 쓸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가지고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거기 보면 지적공부 등본이나 측량 결과도 법원의 확정 판결서나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나 등기부 등본은 안 쓰지만 등기상 증명서 그다음에 기타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그런 서류 전산화된 지적공부 다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의 권한상 즉 권리관계는 두 가지 대한됩니다. 권리관계 기준은 등기부라고 쓰니까 등기부를 통해서 권리관계 복구해야 되는데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어떻게 하냐 국가를 상대로 판결 받아와야 돼요. 그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할 수 있어요. 소유자의 권한상 권리관계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만 된다. 그다음 거기서 복구 절차 순서를 한번 알아둬야 돼요. 복구 절차 순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복구 자료가 있는지 찾아봐라. 이걸 복구 자료조사 복구할 근거자료가 있는지 찾아본다. 조사했더니 옛날에 만들었던 근거자료가 나오더라. 이때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자료와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자료를 찾으면 복구 자료조사서 이것은 종전에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자료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구자료조사서를 가지고 나중에 대장을 복구 하십니다. 그다음 복구자료도 이것은 도면이 나오지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자료 따라서 복구자료들에 의해서 나중에 도면 복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복구자료조사서나 복구자료도가 오차 커서 이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이것조차도 없다. 그럼 맨땅에 해당하기 이게 뭐냐 측량부터 다시 합니다. 복구 측량 그래서 복구 측량은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다면 토지 표시를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다시 해봐야 돼요. 측량부터 다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구 측량을 실시하고 이 내용을 게시해야 돼요. 15일상 15일상 시군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 게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아요. 이 기간에 이의신청 불만인 사람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 문제 다 해결하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거예요. 순서를 물어보면 이렇게 복구자료조사를 해봐라 했더니 대장을 만들었던 근거자료가 있더라 그럼 복구자료조사서를 만들고 도면을 만들었던 근거자료가 있더라 복구자료들을 만들고 이런 근거자료 자체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으면 복구 측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시불상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여기다 불만인 사람한테 이의신청을 받아야 돼 그리고 나중에 지체 없이 복구합니다. 따라서 지역공부 복구 절차에서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지역공부를 복구했을 때 이것을 소관청의 시군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게 아니고 복구하기 전에 먼저 게시부터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다음에 나중에 복구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복구한 다음에 게시하라 그러면 안 돼. 먼저 게시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서 이 토지표시의 변동사항이 있는지 본인들하고 뭐가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복구하는 거지 복구한 자료를 가지고 게시해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의해서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282페이지까지 설명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등록 말씀은 볼 필요 없고 기타장부에 관련돼서는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다만 일남도는 전체를 한눈에 보도록 기존 도면을 10분의 1로 줄여서 표시하는 것인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제목만 알아도 돼요. 결번대장 지번이 없어진 걸 결번라고 했지 결번대장에 등록하고 연고보존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만 286페이지가 보면 여기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나와요. 이거는 봐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가고 나서 지금 세 문제 네 문제인가 그렇게 출제됐어요. 많이 나온 거예요. 지적공부도 아니면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첫째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설치 운영한다 거기 보면 아까 이렇게 라인을 잘 보라고 했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그 밑에 누가 있어 소관청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 설치 운영하는 사람 누가 한다 소관청 밑줄 칩니다. 지적 소관청은 286페이지 지적 소관청은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뭘 관리 운영한다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누가 한다고요 지적 소관청이 밑줄 치고 양가로 2번 또 중요합니다 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를 해야 돼 복제 이건 누가 하느냐 역시 소관청이야 아까 전산처리된 지적공부는 누가 복제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대해서는 복제를 누가 한다 소관청이 하라고 소관청이 그 다음 양가로 4번에 보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하는 거기에 등록된 내용 그 등록사항을 관리한 기관자한테 필요한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사항 중에서 4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 이건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야 토지 표시와 소유자 원한 사항 이 법이란 건 이 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이건 건축법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 토지 이용규제 원한 사항 이건 토지 이용규제법 그 다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건 부동산 가격 공식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등에 따른 그 가격 부동산 가격 그럼 기타 5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나오는 이것은 부동산 권리 시행령이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건 권리는 등기부의 기본이 돼있지 등기부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기타 그래서 용어정에서 4가지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규제 부동산 가격만 나와있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이 또 뭐가 있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 있어요 부동산 권리 이런 것들을 수록하게 돼 있고 그 다음 거기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자 이거 당연히 공개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하느냐 지적 소관청이나 소관청이나 우임 받은 읍면동장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다 됩니다 왜냐하면 전산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 다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열람 증명서 발급 마찬가지로 밑에도 똑같이 같은 말이 한 번 더 반복됐네요 그런데 밑에 5번에 보세요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 이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열람과 증명서 발급 이 문제하고 정정은 다릅니다 등록상 정정 즉 거기 보면 5번에 부동산 종합공부 등록상 정정 등에 대해서 등록상 정정 등록상 상호간에 즉 일치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 가격에 관한 정보라든가 권리에 관한 정보라든가 토지 이윤 규정에 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서로 안 맞을 때 원본과 안 맞을 때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맞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불일치 등록상 불일치 등록상 이걸 따로 확인해서 관리해라 만약에 맨 밑에 줄 별표 하나 하고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은 장에게 정정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요청해라 즉 부동산 종합공부 자체가 이게 원천장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장부에서 있는 걸 갖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기관자한테 권리관계 안 맞는다 그럼 등기수 연락해서 그걸 고쳐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구한테 정정을 신청해야 되느냐 이것은 조금 이따 볼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하면 소관청 스스로 못 고치고 그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자한테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출제했느냐 하면 최근에 두 가지 구별해야 돼요 정정이란 말과 열람과 등본 말은 다른 거예요 정정은 지적소관청이 일반 신청이 소관청 신청하면 소관청은 그 등록상을 관리한 기관자한테 정정 요청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걸 어떻게 출제했었느냐 직권으로 정정한 다음에 통질해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잘못된 겁니다 원본이 원본 장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한 기관자한테 정정을 요청해야지 부동산 종합공부를 직권을 고치고 통질해라 이건 순서가 서로 뒤바뀌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열람이나 등본 발급은 소관청이나 읍면동장한테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그대로 그 내용을 증명해 주는 거니까 그 두 가지만 구별할 줄 알면 돼요 이런 부분까지도 출제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고 강의 노트 보세요 이것도 체크만 하면 됩니다 40페이지 하단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공 보존관리에 대해서 가시적지적공부 즉 종이에 쓴 거 소관청 지적소의 연구 보존이라 다만 천재지변이나 관할 시도사 대두시장 사전 승인이 있으면 반출 허용된다 공개 청구할 때 열람이나 등본 발급할 때 해당 소관청이 해당 이 말을 붙이는 거예요 해당 그런데 오른쪽 141페이지 맨 위에 올라가 보면 불가시적지적공부 즉 전사화된 거 정보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것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청장이 보존하고 있고 복제나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는 장관이 한다 그리고 이 전사화된 거에 대한 공개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청장이나 읍면동장한테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해 놓고 도표로 정리해 준 거 그 다음 지적전산자료 이용 절차 1단계 심사에서 종전 승인제를 폐지했다고 써놨죠 그래서 심사 절차를 거쳐서 곧바로 신청만 되고 여기서 아까 개인이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는 그런 염려가 없는 자기 토지나 상속받은 토지나 개인정보가 무관한 것은 상관이 없이 심사 누구나 이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운영권자 누구라고 했어요 아까 권한자 누구 여기서 여기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운영해라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네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주가공부라 그랬지 주민등록 가족관계 공시가 부동산 등 이 네 가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공부는 누가 설치운영한다고 했어요 지적소관청 아까 소관청이라고 그랬지 소관청 소관청은 이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해야 되고 멸실 훼손시에 대비해서 복제까지 복제도 누가 한다고 여기서는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복제도 소관청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등록사항 4가지에다가 부동산 권리 운영상 시행령에 들어갔다 했고 등록사항 정정 즉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맞지 않으면 이건 조금 이따 볼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소관청에 정정 신청하거나 직권을 할 수 있으면 직권을 고치고 그렇지 않으면 등록사항 관리하는 기관자한테 이걸 요청해야 돼요 자 이 정도만 봐두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 지적공부 복구라는 거 이건 지적공부 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아야 할 때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이 한다 어떻게 하느냐 지체 없이 합니다 며칠이냐 이게 아니야 3개월 1개월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복구해야 돼요 복구 자료는 토지 표시에 관한 것은 종류가 여러 가지에요 그 밑에 그런데 소유자에 관한 것은 딱 제한된다고 했지 등기부나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복구합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복구 절차는 제일 먼저 복구 자료 조사부터 해라 그 다음 복구 자료 조사서나 자료를 작성하고 그 다음 복구 측량 필요하다면 복구 측량을 실시해야 돼요 이 측량을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자료가 없거나 오차가 커서 이용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내용을 시군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별상 게시하고 이 게시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지체 없이 복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기타 장부 중에 지상경계점 등록부 거기 좌표란 말을 가로채고 지상경계 이거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비치해야 되는 이건 지적공부도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수록 등록된 내용이 뭐냐 그래서 거기 소재지번 들어가 있고 경계점 좌표값 그 다음 경계점 위치 설명도 그 다음 경계점이 사진 파일 사진 찍어서 그 파일을 다 등록하고 공부상 지적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이 뭔지 그 다음 경계점 표지 즉 경계 위치에 말뚝을 박아놓는데 그 표지 종류 및 위치 설명도 이런 것들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즉 소관청은 측량을 통해서 지적 측량을 통해서 지상경계를 새로 결정하면 반드시 지상경계점 등록부를 만들어 놓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내용들 뒤 부수용인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적공부 중에서 아까 했던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사항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합니다 자 다시 여러분 책에 강의 노출 40페이 펴보세요 40페이 보면 그 도표 중에서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라고 했지 그 다음에 고유번호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동연 빼고 다 있다고 했지 고유번호 고유번호 몇 자리 하겠죠 19자리수 19자리수 밑에 설명이 되어있죠 앞에 10자리는 행정구역 표시 소재 뒤 8자리는 지번 11번째 한 자리수가 바로 대장을 구별하는 번호인데 이게 1일 땐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 그 다음에 8은 폐쇄된 거 9도 역시 폐쇄된 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지역의 지적도의 특색 3가지 제명 다음에 뭐라고 썼다 좌표라고 쓰고 좌표에 의해서 계산하는 경계점 거리를 등록했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측량할 수 없다고 써주라 했지 이 3가지 특징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소유자 표시는 넓은 의미 대장인 토지임야대장과 공유지원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까지 나와요 그 다음 토지임야대장 3가지 기억할 게 뭐라고 하겠어요 면접과 지목을 정식 명칭을 쓰라 했고 토지 이동 사유 공유지원 명부는 뭘 기억하라고 했지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3가지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보호도 좌표 도면하면 경계, 색인도, 도각선 이런 거 꼭 기억해 줘요 이 정도는 기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다 풀려요 나중에 보면 일단 지금 얘기한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딜 잠깐 보시냐면 참고로 290페이지 책을 보세요 기출 문제를 간단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다음 지적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걸 찾아봐라 도면 하나 딱 주어졌죠 그 왼쪽 위에 상단에 있는 그림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십자가가 색인도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 지적도라고 쓴 걸 이걸 뭐라고 제명 그 다음에 축적이 나오고 그 네모진 박스가 뭐라고 했어요 네모진 박스가 뭐야 큰 박스가 그 밖에는 큰 테두리선이 뭐야 이게 그게 도각선이야 도각선 안에 있는 그 저기 선들이 뭐야 선들이 이게 경계 경계 안에 있는 숫자들이 뭐야 지번 지번 다음에 있는 한글로 쓴 게 뭐야 지목이야 한자씩 도면 약식 보로 쓴다겠지 자 그 보세요 틀린 걸 찾으려 1번 지적도 도면번 15이다 이거 어떻게 알아 거기 색인도에 보면 이렇게 색인도 십자가 표시되면 이거 가운데 이 도면번호가 여기 15번 이 도면이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아래 볼 때 우리 전후 좌우 찾아보는 도면번호가 연결되어 있다겠지 그래서 이것은 15번이고 126의 10 찾아보세요 눈에 보입니까 장이라고 쓴 부분 왼쪽에 보여요 거기 보면 120의 10 장 장은 뭐야 천원 차장할 때 배웠지 공장용지 차 문자로 쓰는 거 4가지 여러분도 오늘 학원에 올 때 차 타고 왔어 그냥 왔어 걸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차 타고 오신 분 그러면 천원 차장 생각했어 안했어 항상 천원 차장 생각하니까 차를 타면 아 공식법 선생님 천원 차장 천이 뭐다 하천 원이 뭐다 유원지 차가 뭐야 주차장 장이 뭐야 공장용지 이 네 가지만 두 번째 글자를 따고 나머지는 다 첫 글자 두 문자 쓴다 했지 스물여덟 가지 지목 중 두 번째 글자를 따는 건 네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 천원 차장 천이 뭐라고 하천 원은 유원지 차는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그럼 여기 보세요 10번지가 장이니까 뭐야 장이 공장용지 여기 모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장이니까 모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공장용지 이렇게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요 3번 같은 경우는 이건 오늘 헐 뒤에서 해주셨지만 지적 삼각점 표시 기준 측량 기준점 중에서 이렇게 3mm 원하는 십자가 그러니까 지적 삼각점 그 다음 3mm 원하는 음영 껌개 치는 건 지적 삼각 보조점 2mm 원 조그만 이건 지적 도근점 표시야 도면에서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표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가운데 산으로 쓴 부분은 뭐냐 이렇게 지적도인데 산이라고 가로 쳐놓고 표시 이렇게 넣었어요 이건 임야대장 등록지라는 거예요 임야대장 등록지 임야대장 등록지 그 다음에 126의 9 동쪽 경계는 0 여기서 여러분들 도면에서 경계나 경계나 도각선 도각선의 두께는 전부 다 제도할 때 기본적으로 0.1mm 폭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경계나 도각선의 폭은 다 0.1mm 폭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 경계 설명할 때 얘기했지 경계 어디서 경계 불과분의 원칙을 얘기했잖아 경계는 0.1mm로 그리되 이건 면적 너비가 없기 때문에 0.05씩 나눌 수 없다 했잖아 경계나 도각선의 두께는 전부 다 얼마로 그린다고 0.1mm 폭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에 관련된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았고요 등록사항이 그림으로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니면 서술형으로 써서 나타나는 것도 많습니다 다양하게 나와요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해서 내용을 봤고요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이번에는 특수한 이동사유 위주로 할 거예요 특수한 이동사유 강의는 44페이지 펴놓고요 1,2월에 했던 일반 이동사유 6가지는 만약에 3월에 오신 분은 동영상으로 한번 꼭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그거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책은 304페이지 펴놓습니다 책은 304페이지 여기는 좀 지적의 제일 복제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지적이란 다시 처음부터 지적이란 뭐예요 지적이란 지적이란 뭐다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고 했지 토지 등록 토지 토지를 등록하는 지적이에요 그러면 먼저 어떤 토지가 있다면 지적공부에 이걸 등록해야 돼 토지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한다 그럼 제일 먼저 도면에 토지를 일정 비율 줄여서 그립니다 이 줄임 비율을 축척이라고 했지 일정 비율로 토지를 등록할 때 이렇게 위치를 잡고 그려주면 이렇게 노란 선으로 둘러싸인 이 한필치 토지가 나와 이걸 한필치 일필치 다 했어 일필치를 하면 여섯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지 성립여권 지지지 축소등 생각나죠 그 다음에 일필치 성립여권 예외 양입지 양입위 제한사유 이런 걸 공부했어요 이렇게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를 뭐라고 한다 지적공부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한 거예요 이때 일필치가 결정됐으면 일필치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사항 등록사항 뭘 등록했죠 일필치 어떤 거를 어떤 내용을 등록했어 토지에 대해 왜 오늘 처음 오셨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일단 갑자기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죠 한번 꼭 동영상 보셔야 돼 최소한 3월달라도 보야돼 자 무엇을 등록한다는 게 있었냐면 토지 표시를 등록한다고 했지 토지 표시 토지 표시가 몇 가지 있다고 했어요 여섯 가지 가지 가시수 나오라고 했지 어떤 거 이게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지모 경계 면적 그 다음에 뭐 좌표 이 여섯 가지를 뭐라고 써 토지 표시 그래서 소재 지번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게 소재 10번지 지번 지목은 지목이 뭐냐 대 예를 들어서 경계 면적 면적 500점 좌표값 얼마 경계나 이것은 어디에 있어 경계 도면 위에 좌표는 어디에 있어 경계점 좌표 등록표에 들어가 있잖아요 아까 지역공부에 배웠잖아 그러면 이렇게 토지 표시를 등록해서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 지번 결정 방법 지목 경계 면적 이 네 가지 단골 출제된다고 했죠 그리고 오늘 뭘 배웠어요 이 지역공부 등록상 총 8가지가 있다 했지 특히 가시적지역공부 등록상 소재지번은 모두 공통이요 그 다음에 고유번은 도면배하고 다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에 관련된 건 광의 대장이 들어가 있고 토지임야 대장은 면적과 정식 명초로 지목을 쓰고 토지이동사유를 기록한다 공유지원 명분 소유권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과 건물 명칭과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부호도 좌표 도면함은 경계 색인도 도과학선 이런 걸 기억해주면 된다 세 가지 정도씩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정도 이런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지역공부 등록상 다 배웠어요 그러면 토지를 처음에 여기 등록했을 때 한번 등록한 이 토지 표시가 이 토지 표시가 고정불변이냐 고정불변이 아니야 계속 변화가 생겨 어떤 사람 토지를 잘라달라 옆에 합쳐달라 지목 바꿔달라 도시개발사업한다 계속 변동이 생겨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다 관리해야 돼 그래서 한번 등록했던 이 토지 표시의 변화가 생기면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지 토지 이동 토지 이동 그럼 토지 이동 용어정에서 뭐라고 그랬어 토지 이동은 용어정에서 토지 이동은 뭐라고 그랬지 이 토지 표시를 이거를 뭐라고 그랬어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거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수하는 거 이걸 토지 이동이라고 그랬어요 변경하는 거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등 그 다음에 말수하는 거 바다로드에서 등록 말수하는 거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을 배울 때 이동도 일반적 이동 사유가 여섯 가지가 있다 1, 2월달에 다 했던 거 어떤 거 신규 등록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처음 생겼다 그 다음에 기존에 등록됐던 것 중에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 옮겨 등록한다 또 토지를 분할한다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토지를 합병한다 거꾸로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도록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목변경 기존에 등록된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러면 등록을 말수합니다 더 이상 등록 대상이 아니니까 이 여섯 가지 일반 이동 사유 왜 일반 이동 사유이냐면 신청 의무와 연결됐다 의무가 있다면 전부 다 60일이지만 등록 말수만 90일이네 얘기했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했던 거예요 왜 신청 의무와 연결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 순환에 배울 게 주로 뭐냐 이 특수한 이동 사유 자 특수한 이동 사유라는 것은 지금 축척 변경 지금 여기서 축척 변경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 경우 등록상 정정 이 세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등록상 정정 그 다음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한 경우 특례 이 세 가지도 특수한 이동 사유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의무가 없어 신청 의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선 축척 변경 이것부터 보는 그러면 이것을 보기 앞서서 여러분 개념을 이해해야 돼 용어적의 축척 변경 우리가 용어적 배웠어 안 배웠어 축척 변경이란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축척 변경은 작은 축척 큰 축척 이건 일단 기억하고 있어 그러면 이 개념은 우리가 생각이 어떤 한필지를 축척 키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집원부여적이다 하나의 집원부여적이 있어 동의나 리 그러면 이게 처음 등록할 때는 한필지 규모가 일반적으로 컸어요 예를 들어 1910년 한인합방대고 일자가 토지조사업 할 때 한필지 규모가 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수없이 토지이동이 생기면 분할과 합병과 또 지목변경 분할합병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한필지 규모가 자꾸 뭐한다? 작아지는 거예요 한필지가 작아져 알았어요 그러면 처음에 종전의 1200분의 1로 해서 수없이 잦은 토지이동 잦은 토지이동 토지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그럼 토지이동이 무엇이 제일 많으냐 통계적으로 토지 분할이 제일 많아요 분할이 지목변경도 많고 합병도 많지만 분할이 제일 많아 토지이용가치가 증대되면 토지를 자꾸 온다? 자르게 돼 있어 누가 그걸 제일 잘합니까? 기획부동산이 제일 잘해 큰 토지를 사가지고 임야 같은 걸 바둑판처럼 잘라서 다 나눠서 그냥 전화로 팔아버려야지 이거 사가지고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디가 좋은 지역이고 개발될 거라고 사놨다가 꼼짝도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누구다? 자기 아는 분들한테 사놨는데 지인분들 주변에 아는 분들이 살아오기 위해서 그냥 사주는 건데 대부분 허당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놓고 처치 곤란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토지가 오랜 기간 토지이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일필지 규모가 자꾸 작아진다는 거야 그럼 기존에 요축척하에선 이게 토지이동에 따른 경계 설정이나 지적 정리가 곤란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이거 큰 하얀 저 뒤에 앉은 분도 이건 보이지? 안경 안 써도 이 네모 칸 보이죠? 그렇죠? 근데 요 칸은 잘 보여요 이거? 안 보이지? 저도 잘 안 보여 그게 뭐냐 이게 한필지가 자꾸 규모가 작아지다 보면 기준의 지적 도면 가지고 이걸 정리가 어렵다는 거야 너무 잘라져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한필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다 키워야 돼 그러면 이 전체가 만약에 한 천필지 정도의 토지가 있다 그러면 요 천필지 축척을 다 바꾸어야 돼 예를 500분의 1 이게 뭐야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더 정밀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500분을 바꾸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밀한 측량을 통해서 도면을 다시 만든다는 얘기지 요 1200분의 1을 복사하기도 하고 도면을 확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았어요? 하다보니까 여기는 모든 천필지 예를 들어 천필지에 대한 모든 토지 측량을 다시 해서 지적도 도면 다시 작성하고 토지 표시 경계 면적 다 새로 결정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생긴다 어떤 문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어떤 토지를 보니까 자 A 소유 토지는 종래 축척 변경 전 면적이 500제곱미터다 그런데 정밀 측량 요거는 1200분의 1로 작성되었을 때 이걸 500분의 1로 즉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작은 축척으로 확대해 보니까 축척 변경 측량해 보니까 면적에 약간 변동이 생긴다 503.5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1번지 B 땅은 300제곱미터인데 축척 변경 측량해 보니까 294.7 여기 나와 약간씩 차이가 생겨 C 땅은 측량해 보니까 이건 변동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증감이 생겼다면 이렇게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난 사람도 있고 변동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늘어난 거 이 정밀한 이 측량한 대로 등록해 주는 건 좋은데 이 A라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땅이 늘어났어요 불공평합니다 B는 가만히 앉아서 땅이 줄어들었어 역시 불공평합니다 C는 변동이 없으니까 이해한 게 따로 없지만 그럼 이렇게 증감이 생겼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늘어난 사람은 땅을 산 거 같아요 돈을 내야 돼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가격이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해서 이 가격이 만약 100만원이다 그러면 얘는 350만원 내야 되는 거예요 얘는 돈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금전으로 이걸 한 다음에 금전으로 이걸 해결하는 걸 청산한다 청산 절차를 통해서 돈으로 다 늘어난 사람은 돈을 내고 줄어든 사람은 돈을 받아가게 해서 이 토지 증간분을 금전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정리 결과대로 지역공부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축척변경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한 거예요 이거 한두 사람이 아니야 천필지만 천 명이 소유자가 있어 천 명 모두 다 이 사람들이 다 협조해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어렵잖아 그러니까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대략 개념은 잡힙니까? 그러면 이 축척변경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이걸 보는데 이걸 보는데 축척변경 설명을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축척변경을 하면 먼저 해당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해야 돼요 사전 절차로서 절차 그래서 이 축척변경이라는 개념은 축척변경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 설명했듯이 첫째 개념 뭐라고 개념은 지적도 해서 문제야 돼 임야도에서는 없어요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이렇게 작은 축척 큰 축척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걸 말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겠지 임야도에서는 축척변경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이렇게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대상 토지는 대상 토지는 첫째 이렇게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일필지 규모가 작아져서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 또 하나는 같은 집원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지적도가 병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안에 보니까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한 지역 이쪽은 전부 다 얼마로 작성되느냐 500분의 1로 작성되어 나머지 9도심은 그냥 1200분의 1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나머지 지역을 전부 다 500분의 1로 다 받고 싶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축척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집원 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지적도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거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척 변경 절차으로 들어가면 이 축척 변경 절차는 종전에 소관청이 직권하다가 지금은 소유자 신청권도 주어졌어요 신청 또는 직권하다가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신청하더라도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2장 동의서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직권할 때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절차 첫째 사전 절차가 첫째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소유자 3분의 2 이 숫자지 3분의 2상 동의를 얻어야 돼 3분의 2상 동의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3분의 3상 동의를 얻어라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이 축척 변경이 하려면 임시기구인 축척 변경 우연회가 만들어져 그래서 이 축척 변경 우연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축척 변경 우연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축척 변경 우연회 그 다음에 이 축척 변경을 하려면 사전에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절차까지 필요합니다 승인 그래서 소유자 3분의 2상 동의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의결 거쳐야 되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사전 절차가 필요해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승인이 떨어지면 알려줍니다 주민들한테 알려준다 협조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시행공고 시행공고 시행공고는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0일 이상 20일 이상 시행공고 그리고 공고하고 나서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 자기 토지에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야 될 의무에서 자기 땅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이걸 표시해 놔야 돼 모르면 경계본 측량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점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설치한 이 경계점 표지를 근거로 해서 새로운 측량인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합니다 아주 정밀한 측량이야 이 축척 변경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는 지적 확정 측량과 마찬가지죠 정밀한 측량입니다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하더라 새로 결정 이렇게 하고 여러분 지번 결정에서 배웠잖아 축척 변경 시 지번 결정 방법 지축행 배웠지 종전 지번 중 본부만 쓰는 방법을 써라 지번 부여 방법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신규 등록 등록 중환 시 분할 시 합병 시 지적 확정 측량할 때 이 지적 확정 측량할 때 이 지번 부여 방법 준용하는게 축척 변경할 때 지번 부여 방법 그 다음에 이 측량을 통해서 이제 측량해서 토지 표시 새로 결정하니까 아까 뭐가 나온다고 이렇게 면적이 증감부위 생겨 각 지번별로 늘어난 땅 줄어든 땅 변노른 땅 이게 나온다는 말이야 각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를 작성하는 거야 그래서 측량 후 각 지번별로 지번별로 면적 증감 조서 이 조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면적 증감부위 면적 증감부 여기 증감이라는 것은 언제와 언제를 비교한 거냐면 시행 공굴 현재의 면적과 시행 공굴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이 측량 후의 면적 차이 이 면적 차이를 뭐라고 한다 면적 증감부위라고 증감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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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증감부위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까 돈을 해결해 주라고 했죠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청산 절차 청산 절차를 통해서 이걸 해결한다 청산 절차 그러면 청산은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먼저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 청산하려면 뭐부터 산출한다 청산금 그럼 청산금은 어떻게 산출하냐 청산금은 이미 측량 결과 여기 증감면적이 나와있어요 증감면적 이건 측량 결과 나와있는 증감면적에다가 곱하기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돼 제곱미터당 토지 가격 그럼 토지 가격은 이건 기준일이 언제냐 기준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입니다 시행 공고일 이걸 누가 조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조사해 줘야 돼 소관청이 조사해서 우연에 제출해주면 결정 모든 결정은 축척 변경 우연에 가 축척 변경 우연에서 의결합니다 이렇게 자 청산금 산정은 어떻게 하냐면 증감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다 면적은 측량 결과 나와있고 토지 가격만 구하면 되는데 이 가격은 기준일이 시행 공고일 조사는 소관청이 결정은 우연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청산금이 나왔다 그럼 청산금을 주민에게 또 알려줘야 돼 청산금이 나왔으면 역시 청산금 공고는 하는데 이거는 15일 이상 공고합니다 청산금 공고 시행 공고와 다르죠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알려줘야 돼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20일 이내에 청산금에 대해 납부고지 수령통지 여기서 납부고지라는 것은 아까 땅이 늘어난 사람 수령통지 한건 땅이 줄어든 사람 돈을 내라 받아가라 라고 알려줘야 돼 이 통지서를 받아봤더니 불만 있는 사람이 나와요 즉 자기는 땅이 조금 줄어들어서 엄청난 돈을 줄 줄 알았더니 겨우 얼마밖에 안 준다는 불만이 생기지 이런 불만이 생기면 이의신청을 해야 돼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의신청은 고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관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은 스스로 결정 못하고 축척변경후에 해비해서 1개월 이내에 의결해줍니다 이의신청 문제 다 해결하거나 뭐해야 돼 청산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해줍니다 청산금 납부나 청산금 지급하는데 이 납부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도 통지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게 다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3개월 6개월 6개월 통일시켜놨어 권위주의정태가 내는 건 빨리 내고 주는 건 천천히 주다가 지금 다 6개월로 통일해 놨어 납부도 6개월 지급도 6개월 근데 기준은 납부는 언제부터냐 돈 낼 사람 기준 낼 사람은 어떻게 돼 고지 받아야 되지 지급은 줄 사람 기준 줄 사람은 어떻게 받은 날이나 통지한 날로부터 알았어요 기산일 만약 내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하면 되고 안 받아가면 공탁 체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납부나 지급이 다 완료됐다 그럼 뭐가 나와 과부족분이 있다 차액 즉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 남았다고 돌려주지 않고 부족하다고 추가로 내라고 안 합니다 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남았으면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수입이고 부족하면 스스로 채워내야 돼요 즉 이 축척 변경을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수입된 부담을 처리하지 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다 청산 절차 이 청산 절차를 다 끝내고 나면 어떻게 하냐 지체 없이 확정 공고 끝났다라고 확정 공고 확정 공고하면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토지 이동 간주하는 시점은 확정 공고일이에요 공고일 이에 따라 공고한 내용에 따라서 지적 공고 정리 지적 정리하고 지적 정리 지적 공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지체 없이 등기 촉탁 절차 이건 뒤에 다 한꺼번에 다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 변경이라 아까 개념도 말했듯이 지적도에서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을 우리가 축척 변경이라고 하고 축척 변경은 이것은 특정 한필치 축척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일정적으로 다 바꾸는 겁니다 절차가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거 하려면 신청 또는 직권 이거 신청권이 하나 주어졌다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되고 원래는 직권을 하던 거예요 먼저 토지 소유자 3분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축척 변경 우연히 축척 변경 할 때만 생기는 임시기구입니다 우연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돼 그리고 사전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으로부터 승인 절차까지 맡아 놔야 돼 승인 떨어지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해줘야 돼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경계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놓을 의무가 있어 내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설치해 놓아야 돼요 모르면 경계본 측량 설치한 표지를 기점으로 해서 정밀 측량 축척 변경 측량을 실시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그러면 새로 결정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각 지번별로 면적이 변동이 생겼다면 지번별 조서 즉 면적 증감 조서를 만들어 놔라 이때 증간본이라는 것은 시행 공고일 현재의 면적과 측량 후 면적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증간면적을 갖다가 돈으로 해결해 줘라 청산 절차 청산을 하면 청산금을 산출해야 돼 청산금은 증간면적에다 토지 가격을 곱해 줘야 돼 단가 단가 재고비상 금액 토지 가격은 수시로 바뀌어 그래서 기준일이 시행 공고일 누가 조사하냐 소관청 결정은 축척 변경위원에서 의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지 가격이 결정되면 여기다 곱해 주니까 청산금 나와 이 청산금 결정도 축척 변경위원에서 하는 거예요 청산금 나오면 청산금 공고는 15일상 그리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지정통지 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1개월 이내 소관청 2신청 2신청 해결하고 나면 내는 건 6개월 주는 것도 6개월 즉 납부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지금은 통지한 날로도 6개월이네 차액이 생겼으면 당의 지자체 수입돈 부담으로 처리해 주라 이게 청산 절차야 그리고 청산 절차 다 끝나면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고 확정 공고를 하면 이때 토지 이동인으로 본다 이에 따라 지적 공고 정리해 주고 등기부 정리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축척 변경 절차 우선 기본 흐름이 이래 그런데 여기 예외가 세 번 나와 그런데 세 번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예외 여기 청산 절차를 걷지 않은 예외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오 두 번째 시 도지사 승인 받은 승인 받지 않은 예외 이게 두 번째 많이 나오는 것이오 그 다음 시행 공고를 하면 확정 공고가 날 때까지는 지적 공고 정리와 이런 것을 할 수 없어 지적 공고 정리 중단 시키고 측량도 못 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적 공고 정리할 수 있거나 측량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외가 세 가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나온다 우선 예외를 보기에 앞서서 우선 책을 한번 봅니다 304페이지 304페이지 펴시면 자 축척 변경에서 거기 의의 첫 번째 출 체크하면 돼요 지적도에서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 큰 축척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축척 변경 대상 중에서 1번 잦은 토지 이동으로 이게 바로 정밀도를 높일 목적 뒤에 아까 얘기했죠 토지 정밀도 도면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 두 번째 동일한 집원부여자 간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다 이게 통일성 확보 통일성 자 절차 중에서 이게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행하되 사전 절차가 체크해 줍니다 첫째 양가로 1번에 토지 소유자 3분의 2상 동의 밑줄 축척 변경인의 의결 밑줄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이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자 3분의 2 항상 3분의 숫자 3 이걸 왜 잘 기억했냐면 이거 연결되어 있어요 3분의 2가 나오니까 여기 2가 먼저 나와 분자 21 여기 30 이거 같이 기억해 놓아야 돼요 3분의 2 21 21 31 연결해 놓아야 돼요 숫자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그 다음 오른쪽에 와서 양가로 밑에 쭉 305페이지 축척 변경이 시행 공고 보세요 자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시군고 독립 게시판에 며칠 이상 게시하냐면 밑줄 칩니다 20일 이상 공고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4번에 경계점 표시 의무에서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30일 이내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 설치해라 그리고 설치한 표지 중심으로 축척 변경 측량을 해서 토지 표시를 다 새로 결정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에 가면 지번별 조서 작성 즉 각 토지 표시를 새로 결정해보니까 지번별 면적 증간분이 생긴다 이 때 증간분은 시행 공고의 현재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 차이라고 얘기해줬죠 그 다음 오른쪽에서 307페이지 청산 절차를 봅니다 청산 절차 청산금을 먼저 산출해야 되는데 청산금에서 거기 보면 그 면적 차이 차이 면적에 대해서는 청산해야 된다 라고 나왔죠 이 경우 거기 이제 그건 예외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증간면적에 대한 청산하고자 할 때는 축척 변경에 의결 즉 재금상 금액을 거기서 의결했는데 이때 소관청이 지역 소관청이 시행 공고일 기준으로 재금상 금액을 미리 조서해서 제출했다고 했지 그 얘기는 기준일은 시행 공고일 조사는 소관청 의결은 우연해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재금상 금액이 결정되어 있으면 3번에 재금상 금액을 증간면적에다 곱하면 청산금이 나와 예를 들어서 청산금이 100만원이라면 아까 3제곱민들만큼 늘어난 사람은 300만원 내야 돼 이 제곱민들만큼 줄어든 사람은 200만원 받아가야 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청산금을 산정했으면 4번에 공고랍니다 청산금 공고 며칠 밑줄칩니다 15일 이상 시행 공고와 달리 이건 15일 이상만 오면 돼요 5번에 만약 여기 먼저 나왔죠 차액이 생겼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요 초과액이나 부족액 모두 다 지방자치단체 수입 등 부담을 한다고 했지 차액 체크하고 다음 편에 넘어가보면 가로안이 너무 길어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수입 또는 부족액은 부담 이것을 당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거기 청산금 납부고지에 대해서 공고한 날로 며칠이내라고 써 여기 밑줄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 통지 2번에 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그 다음에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 이것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 맨 밑에 4번에 2신청 자 1개월 이내 어디다 2신청한다 소관청에 2신청 소관청에 2신청 여기까지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청산절차 다 끝나면 확정공고는 지체 없이 한다 지체 없이 그리고 공고한 날에 오른쪽에 와보면 309페이지에 양가로 3번 보면 첫 번째 줄 확정공고일에 토지 이동 있는 거로 본다 간주 규정을 두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하고 등기부 정리하는 등기 촉탁 절차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요 지금 흐름을 책에서 얘기해줬고 예외가 3번 나오는데 우선 예외 보기 앞서 요 내용 책에 본 거를 강의 노트에 써보세요 그대로 거기다 토지동2에다가 요기다 제목이 하나 빠졌어요 요기다 요거 여기 토지이동2 밑에다 이렇게 네모칸 쳐놓은 게 도망가버렸어요 거기다 요렇게 제목 써요 요렇게 네모치고 축척 변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고 바로 밑에다 축척 변경 크게 축척 변경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프린트물을 사무실에서 좀 달라고 그래요 이거 지적 부분 다 복사해 달라고 보세요 안 가져왔어요 놓고서 안 가져온 거예요 그런 거 같아 그래서 복사해 왜냐면 다른 사람 보는데 책만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하고 좀 실 거니까 복사해다 다 오늘 지적 측량까지 다 복사해 달라고 보세요 거기 보면 절차 보세요 신청 또는 직권하고 토지수사 얼마 3분의 이상이 동일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거치라고 축척 변경 우연회 이건 임시기구야 축척 변경 할 때만 생기는 거 그 다음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승인 시 도지사 등의 승인을 거쳐야 돼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승인 절차 필요합니다 공고는 며칠 이상 20 이상 했어요 경계점 표지 설치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시행 공고일부터 30일이나 했어요 그러면 설치한 표지에 따라 축척 변경을 측량한 다음에 토지 표지를 새로 결정했어 이에 따라 지번별 면적 증감 조서 지번별 조서 작성했어 증간면적이란 것은 시행 공고일 면적과 청량후 면적 비교한 거라고 했어요 청산 절차가 거치는데 오른쪽 번 청산 절차가 거치려면 청산금을 산정해야 돼 증간면적 곱하기 제금선 금액 금액은 기준이 시행 공고일 조사는 소관청 결정은 우연해 청산금이 나오면 며칠 이상 공고 15일 이상 공고 공고한 날로 며칠 21일 납부 수령통지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에 어디라고 했어요 이의신청 어디라고 한다고 했어요 아까 소관청 이거 축척 변경이라고 하면 안 돼요 소관청의 신청 다 축제했던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납부는 며칠 내라고 했지 납부 다 6개월 지급도 6개월 통일됐어 지금 현재 통일 납부 지급 다 6개월 6개월 물론 납부의 기준이 언제라고 했지 고지 받은 날로부터 지급의 기준이 언제 나가겠죠 통제한 날로부터 차액이 생기면 당의 지방자치한테 수입 등 부담을 처리해라 그리고 이 청산 절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원다 확정 공고 그리고 이에 따라 지적 공부 정리하고 등기척 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외 제일 먼저 거기 청산 절차 걷지 않은 예외 이거 두 가지 청산 절차 걷지 않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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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있어요 허전할 때 여기 허용오차보험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해서 조서를 작성 자 여기 허용오차보험 이내이거나 전원 두 가지 체크하면 돼요 여기 청산 절차의 예외 자 청산하지 않는 경우 허용오차보험 이내일 때 그 다음 니은이 뭐라고 토지 소유자 전원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러나 여기 1번에 다시 뭐가 있어 예외 허용오차보험 이내일 땐 청산하지 않지만 축척변경 우연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합니다 중요한 건 우연이가 결정해버리면 청산한다는 얘기에요 자 허용오차보험 이내 예를 들어서 청량 결과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청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축척변경 청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이걸 넘지가 않아 그럼 청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연에서 청산했다고 의결하면 짜투리에서 청산했다고 의결하면 청산한다는 얘기에요 또 두 번째 청산금이 나왔는데 보니까 금액이 전부 다 10만원 15만원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주민들 전원이 우리 그거 귀찮아서 싫다 안 할게 그래서 동네에 잔치는 하자 그래서 전원이 청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굳이 돈 내라 받아가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허전 허용오차보험 이내 전원이 청산하자는 좌비한 경우는 뭐 하지 않는다 청산하자는 예외 두 가지 알았죠 두 번째 여기 제일 많이 나온 거 했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여기에 시 도지사 대대장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받지 않는 게 도합 두 가지가 있어요 예외 이 예외도 두 가지 그래서 첫째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두 번째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을 바꿀 때 이것은 특정 한 필지를 바꾸는 거예요 합병을 나면 축적이 일치해야 돼요 축적이 다른 토지는 한 필지를 못 만들어 따라서 합병을 위한 목적으로 축적을 바꿀 때는 이건 승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건 여러분 강의 노트 44페이지 맨 위에 보면 예외 승인 받지 않은 게 첫째 뭐라고 합병 합별로는 축적 변경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등 지역에서 어떤 거 제외된 토지 제외된 토지 제외된 토지 축적 변경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 예외의 경우는 면적만 새로 결정해요 나중에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면적만 새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손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면적만 새로 결정하더라 이렇게만 써 놓으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예외가 거기 시행공고가 있게 되면 20 이상 시행공고를 하겠지 그럼 원칙적으로 지역공부 정리와 경계법원 정량은 확정공고 날 때까지 정지시키지만 예외 첫째가 축적 변경 우연의 의결이 있을 때 여기 우연의 의결이 있거나 두 번째가 경계점 표지 설치 경계점 표지 이 경계점 표지 설치라고 했더니 자기 땅 위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기 위한 경계법원 측량을 허용된다 경계점 표지 설치하기 위한 경계법원 측량을 허용된다 이 두 가지는 허용해줍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예외가 뭐라고 청산하지 않는 예외 허전한 경우 그 다음에 자 시 도지사 등에 승인받지 않는 예외 도합 두 가지 도시개월 사업에 제외된 토지 합병의 전제로 축적을 바꿀 때 합병은 어떻게 오는 거야 축적을 두 필지 이상의 토지 한 필지 합치는 게 합병이라고 했지 그럼 이 토지가 만약 500분의 1의 도매 등록 이게 1000분의 1에 등록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어요 왜 합병 후에 몇 필지 만들어야 되니까 한 필지 만들 때 이 한 필지 요건 갖춰야지 어떤 거 지 지 축 축 소 이렇게 했죠 축적이 같아야 돼요 축적을 500분으로 바꿔주는데 시도에 승인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합병을 위한 전제로서 축적을 바꾸는 것은 이렇게 아까 이 축적변에 온 일정 지역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한 필지 바꾸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가 있다는 걸 알아둔 거고 자 책에서 예외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어디라고 했어요 청산하지 않는 예외라고 했지 그래서 청산하지 않는 예외는 어디냐 우선 청산금 산정이라는 307페이지 보세요 307페이지 책에서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청산금 산출의 동그라미 1번 있죠 그러면 차이 면적에서 청산을 하여야 한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경우 필지별 증가한 면적 차이가 자 허용면적 이하 허용 오차명 허용 면적 이하일 때는 청산하지 않는다 다만 그때라도 축적 변경 우위원회 의견이 있으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그 예외를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외가 어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08페이지 흩어놔서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308페이지에 그 다음에 승인받지 않는 예외 어디 가보냐면 304페이지 보세요 304페이지 책 304페이지 책 찾았죠 너무 빠릅니까 됐죠 거기 보면 아까 시행에서 토지수사 3분의 이상 동의 의결 승인 바로 밑에 다만이라고 써가지고 1번 2번 있어요 맨 밑에 304페이지 하단에 두 개 나오지 자 첫째가 합병의 전제 합병을 위한 토지가 축적이 다른 지역들이 각각 등록돼서 축적병이 합병을 위한 축적병이에요 두 번째가 2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 등 시행지역에 대한 토지로써 당의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 도시개발 사업 뒤에 제외 요것만 체크하면 돼 요 때는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면적만 새로 정한다 밑줄 면적만 요렇게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 이제 지적공부 정리 중단에 307페이지 가보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은 이거 세 번째 책에서 30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지적공부 등이 정지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줄여 보면 축적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지적공부 정리와 경계원 측량은 중단시키는 게 원칙인데 언제까지 확정공고일까지 다만 축적변경 우연의 의결이 있을 땐 그러지 않다 여기 의결 의결 그 다음 그 바로 위줄에 경계점 표지설출형 경계원 측량은 제외 이건 허용된다 여기 두 가지 의결이 있거나 경계점 표지설출형 이건 허용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절차 이렇게 진행되면 처음 공부하는 사업 굉장히 복잡해요 이건 처음부터 숫자를 다 암길 필요 없어요 전체 개념만 잡고 나중에 몇 번 반복하면서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작년부터 2차가 1교시 2교시 나눠져가지고 1교시 끝나고 30분 또 쉬어요 그리고 공시세법을 한 번 봅니다 그러면 40문제 공시세법 가지고 50분 또 한 번 풀어볼 때 공법과 중개사법을 1차 1교시 끝내고 나서 30분 쉴 때 30분 쉴 때 숫자도 한 번 보고나서 보시면 돼요 미리 지금 암기한다고 그때까지 가진 안 해 이걸 자주 보시되 시험 직전에 이걸 평상시 공부해놔야 대략 한 번 확인하고 시험 보면 30분은 가지 버릴 수가 딱 보면 공부해놓은 사람 30분까지 기억할 수 있어 시험 끝나고 한 달 지나면 다 까먹지만 일단 그 전에 시험용으로는 시험 직전에 한 번 보고 시험 보면 돼 이런 거는 숫자들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파악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축척 변경 우연에 관련된 것만 정리해주면 됩니다 축척 변경 우연에 여러분 책에서는 312페이지 거기다 밑줄 맞춰요 축척 변경 우연에 구성은 인원수 5인 이상 10인에 밑줄 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이 하라 토지 소유가 절반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로 돼야 돼요 그 다음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이건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우연에 기능 중요상 모두의결 즉 축척 변경과 관련된 모든 상을 여기서 의결 거쳐야 돼요 여기 의결 안 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시행계획 청산금 산정 재검사 금액 결정 이의신청 문제 기타 여기 소관청이 해외에 붙인 상 다 그 다음 해의 절차는 과반 출석 계획 과반 찬성 과반수 과반수 밑줄 치 그리고 맨 밑에 해의 5일 전 밑줄 7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안건을 서면 통지해서 절차적 적법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갑자기 나오라거나 전화로 나오라 이러면 안 되고 일시 장소안건을 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 줘야 돼요 이걸 가면 이렇게 하면은 축적 변경 절차가 다 끝났고 이 내용을 정리한 게 강의 노트 4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축적 변경 위원의 도피로 정리를 같이 간단한 거 최소 알아야 돼요 5인 이상 10인이야 소유자가 2분의 1 이상 위원장은 소관청이 지명한다 기능 시행계획 의결 그다음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청산금 산정 제금상 금액 결정 면적 증감 처리 이의 신청 문제 해의 절차 위원장이 소집하고 과반 출소를 개의 과반 찬성 의결 5일 전까지 서면 통지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이거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제일 복잡해요 나머지는 없어요 이제 이거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뭐가 많습니까 라고 해가지고 황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황당하지 말고 이 정리해 준 게 여러분 강의노도 있고 강력하잖아요 최소 압축해 준 거야 이것만 알고 그 숫자들만 알면 돼 그리고 원리가 아 축첩 변경이 뭐다 그냥 용어적에서 지적돼서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아 일정 여기 둔사동 전체 축체를 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이런 건 시 도시 또는 대도시장 승인을 받아가지고 소유자 3분의 동의 절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기 위원의 의결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시행 공고를 몇 이상 하는지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몇이나 설치하는지 이에 따라 측량 다시 해야 되고 면적 증가 뭐 돈으로 다 해결해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 축첩 변경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자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소유자 안 바뀌었지 왜 토지 이동이기 때문에 전부다 이게 특수한 이동 사유라 했지 토지 이동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소유자가 아니라 뭐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나 말소하는 거예요 권리 변동은 없어요 토지 표시에만 변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조금 시간 오버됐지만 이 전체를 중간에 자를 수 없어 그냥 이어서 간 거예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말씀당 그리고 다시 기억见 제 favorite 그때 wr 11 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